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발이식 하실 때 어떻게 마취하시는지 궁금하시죠?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마취를 할까요? 그냥 국소마취가 기본적으로 일단 많이 하는 방식이구요 그리고 수면마취, 수면유도마취 여러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죠 크게는 그냥 국소마취 그리고 수면마취 두가지로 나눠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마다 좀 다릅니다 병원마다 그냥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마취만 하고 모발이식을 하는 병원도 있구요 수면마취를 100% 하는 또 병원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국소마취는 일단은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적죠 수면마취는 간혹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실거에요 의료사고가 났다 할 때 수면 유도를 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습니다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약간의 증가할 수 있어요 뉴스가댄스에서 마시는 프로포폴, 우유주사라고 하는 이런거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포폴을 특히 쓰게 되면 호흡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환자분이 호흡이 약간 억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의사가 물론 잘 모니터링하고 수술 중에 잘 확인하고 호흡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환자를 약간 깨우고 주의를 주고 여러가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거나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저의 경우를 얘기를 들면 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고 절개비절개 수술을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다르게 운영하는데 절개법은 조금 환자분들이 침습적으로 느끼시는 수술이고 겁을 좀 더 내시기 때문에 이거는 수면 유도를 조금 해요 절개하는 순간에만 완전히 의식을 잃게 하는 프로포폴은 저는 잘 쓰진 않구요 저는 주로 이제 미다졸람이나 다이아제팜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면 유도 졸음을 많이 하게 해서 결국은 좀 주무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 중에 그 약은 환자분을 깨우면 그냥 바로 깨요 잠 깨듯이요 좀 졸리긴 하지만 그런 식의 마취를 저는 쓰고 있고요 비절개법 할 때는 저는 이제 앉아서 환자분의 머리를 채취하는 방식의 수술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국소마취만 하고 있습니다 뒷머리에 부분적으로 마취를 해서 감각을 없게 하고 채취를 하고요 앞쪽 할 때도 이제 국소마취만 하고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병원별로 조금 틀릴 거예요 제 상황을 설명 드린 거고 모발이식에서는 국소마취 수면 마취 둘 다 의사나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적용시킬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